안녕하세요. 충북 시원소즈의 새 모델 에이핑크 박초롱입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시원소즈의 모델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선 일단 제가 태어나서 자란 충북의 소즈 모델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설레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북의 소주 시원소즈를 알린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량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주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보려고 합니다. 시원소즈와 함께 저의 주량을 한번 쭉쭉 늘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소즈는 충북인의 희노애락이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소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소주가 되도록 저희 핑크초롱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잊지 못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